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더 좋은 주식의 발견이라는 책을 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식 투자가 굉장히 핫하죠? 여러분도 아마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주식을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경쟁 우위입니다. 경쟁 우위. 경쟁 우위라는 게 뭐죠?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어요. A가 B보다 잘하는 무언가. 물건을 싸게 만든다든지 물건을 더 잘 만든다든지 아니면 브랜드가 더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 우위입니다. 그럼 경쟁 우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까요? 물론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근데 이 경쟁 우위도 이른바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등급이냐? 이 경쟁 우위가 구조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구조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특정 사람에 의해서 뭔가 이 경쟁 우위가 지속될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경쟁 우위가. 즉, 경영진이 누가 오더라도 이 경쟁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쟁 우위가 구조적인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고객의 선택폭이 넓은가 좁은가. 그러니까 고객이 A라는 물건을 살 때 A라는 물건 외에 다른 대체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를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우유 굉장히 많죠. 고객의 선택지 많은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스마트폰을 봅시다.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지 않죠. 애플, 삼성, LG 뭐 이 정도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폭이 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쟁 우위가 구조적일 때 사람들은 누가 어떤 CEO가 오든 간에 그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구조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사람이 누가 오더라도 이 경쟁 우위가 지속 가능한가. 이것은 바로 이런 구조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경쟁 우위는 지속 가능하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경쟁 우위 기업을 요즘에는 사실 찾아보기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브랜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형마트 가서 우유를 산다고 해봅시다. 과거에는 설 우유만 고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마트 우유를 먹습니다. 이마피비 상품이라고 하죠. 왜? 가격이 저렴하니까.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런 식으로 브랜드 제품의 고객들의 충성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현재 두 번째는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뭔가 진입장비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에서 만든 걸 금방 중국에서 베끼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계관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금방 모방하거나 따라하거나 혹은 더 좋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기술의 발전이 경쟁 우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카피가 쉬워지죠. 점점 뭔가 금방 따라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쟁 우위 경쟁의 지속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기술격차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짧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 성과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벌었냐 이거죠. 이 투자 성과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투자 성과의 대부분은 경쟁 우위를 갖춘 후가 아니라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업이 막 경쟁 우위를 갖추는 그 시점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뭐 이마트가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거둔 시점은 이렇게 지금 다 이미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올라선 그 시점이 아니고 막 여러 가지 구축해 가던 경쟁 우위를 만들어 가던 그 시점에 가장 큰 투자 수익이 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기업들의 그 초기 초기 기업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단계에서 경쟁력을 확인하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기간에 돈을 벌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8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경쟁 우위를 다져가는 그 초기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투자를 해놓는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경쟁 우위라는 걸 봤을 때는 항상 이게 경쟁 우위가 지속 가능한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가? 경쟁 우위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구분하셔야 돼요. 뭔가 좋은 고객 서비스 우수한 인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경쟁 우위가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 중에서는 경쟁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은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우수한 인력 건전한 조직 문화 효율적인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은 경쟁자가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기 쉬운 경쟁 우위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페이스 우리가 앱을 쓰잖아요? 앱을 쉽게 만드는 것 고객들이 조작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금방 베낄 수 있죠. 하지만 따라하기 어려운 것들은 브랜드 같이 코카콜라가 사람들이 계속 선택하는 이유는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 쉽게 따라할 수 없거든요. 콜라는 쉽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을 볼 때는 그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을 얼마에 팔지를 결정하는 것들이 그 기업에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고객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가격 결정력을 가질 일반적인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높은 고객 유지율이 보여요.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가격을 기업에서 편하게 결정해요. 두 번째는 고객의 예산 중 제품 구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고객의 예산 중 제품 구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세 번째는 고객들이 수익성 높은 업종에 있다. 네 번째는 고객들이 가격보다 제품의 질을 중요시한다. 아무래도 질을 중요시하면 가격이 좀 비싸도 사겠죠. 이런 것들이 가격 결정력이 다 기업들에 있는 겁니다. 고객들이 예산 중 제품 구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객이 연봉 1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유가 보통 2천원인데 프리미엄 우유에서 5천원을 받았어요. 1억인 입장에서는 이 우유를 사는데 제품 구입 비중이 작죠. 이러면 비싸도 충분히 팔리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기업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의 가격 결정을 볼 때는 매출의 전체에서 가격 결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서비스에서만 가격 결정을 갖고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의 경우에는 경쟁이 심한 노선에서는 경쟁이 아주 심한 노선에서는 고객들이 가격 결정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옆에 있는 기업 대비 싸야 되니까 막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경쟁이 덜한 노선 같은 거 독자 노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격 결정력이 항공사에게 있습니다. 좀 비싸게 받아도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결정력이라는 것이 그 기업의 매출 전체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일부에서만 사는지 분명히 따져보셔야 돼요. 전체에서 낯선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더 좋은 주식의 발견 어제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이 주식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찾아서 큰 수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느끼는 경제적 자격에 성장된다. 이런 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성장했기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